거침없는 스윗, 시원하게 뻗는 비거리 골프라면 누구나 바라는 장타의 꿈 하지만 변실은? 아마추어 골프들의 체인지 신청 사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타들의 비거리 고민 체인지에서 준비한 특급 이벤트 장타의 본능을 깨우기 위해 만능 대결사들이 뭉쳤습니다 4명의 프로가 각각 전하는 밀착 레슨으로 거칠 것 없는 장타 변실 비거리 고민을 두고 새로운 골프를 만나는 저로의 기회 체인지 시즌2 장타 본능을 깨워라 비거리 210m 이하의 남성, 110m 이하의 여성 골프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청자에게만 재도전의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체인지의 특급 레슨이 비거리의 날개를 달아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나이키 골프, 골프존과 함께합니다 이었 그는 나의 여성 골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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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프口으로 희자 상면으로 참여하신 뒤